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저렇게 말하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권 세력의 감미로운 추억입니다.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100% 활용해서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15일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죠.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권유 2017년 9월 21일 문 대통령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재차 권유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당 파견 및 대화 용의 표명 2018년 2월 9일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2018년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통일각에서 개최 2018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압승을 거두다. 아주 멋진 추억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신년사에 깔린 복선입니다. 1월 7일 날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달라 남북철도 도로 및 개선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 노력사업을 해보자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하자 등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1월 7일 날 신년사는 4개월 남짓 남은 4.15 총선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신년사의 비중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이 대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년사에서는 현안과제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1월 8일 날 이해찬 대표는 문 대통령도 과감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렇게 박수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찬 원대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혈맥 뚫는다는 특단의 각오로 남과 북이 다시 만나고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재작년 평창의 평화를 기억하고 도보다리의 감동을 되살려 할 때이다. 굉장히 강한 추억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뭔가 물 밑에서 작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 도처에서 얼소가 막 튀어나온 거죠. 문 대통령의 행동 김정은의 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 동기 인센티브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김정은이란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강한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강한 동기가 존재합니다. 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은 단 한방에 선거전에 판세를 뒤엎을 수 있는 카드가 김정은의 협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 답방이 아니더라도 좋은 카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평화에 대한 한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이제 한국 정치에 북한이 개입하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항상 북한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아무런 협조 없이 총선을 치는 일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뜬금없이 김정은 답방을 요구하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런 문장들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이 양반들이 물밑에서 한방을 준비해왔구나. 그리고 지금은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문장은 일반 국민들이 이번에도 또 하나의 대형 이벤트에 얼마나 훅 하고 넘어갈지 걱정스럽구나. 이 두 문장이 제 머릿속에 어지럽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있을 법한 가설, 있을 법한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가설에 불과했는지를 시간이 검증해 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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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